지금 치명률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치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률의 이탈리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치명률이 굉장히 높죠. 이탈리아가 왜 치명률이 높으냐. 네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첫째, 이탈리아 북부에서 코로나19가 유행을 시작해서 퍼졌을 때까지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조기 감지를 못했죠. 이미 밀라노나 북부지역에 고령자들이 감염이 돼서 폐렴으로 입원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독감에 의한 폐렴이다. 이렇게 오인하고 감지를 못했다. 방역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진단을 얼마나 진단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조기에 빨리 진단하느냐. 진단을 함으로 해서 환자를 격리하고 이동 동선을 따라서 접촉자 추적해서 또 자가 격리하고 하는 이 아주 기본적인 방역의 수칙, 방법. 이것이 진단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진단 시스템이 잘 안 갖춰졌다.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의료 시스템이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이탈리아가 재정 위기에 복착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의료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중환자 치료를 위한 인공호흡기나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폭증하는 고령자 중환자를 제대로 치료 못하다 보니까 아예 80대 이상은 포기하고 좀 더 살릴 수 있는 환자로 집중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문제고, 네 번째 요인은 고령자 인구 구성이 이탈리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23%니까 거의 4분의 1이 고령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망자 수가 늘을 수밖에 없는 이 네 가지가 이탈리아의 요인인데 중국하고 한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막연히 중국보다 의료 시스템도 좋고 전국민 의료보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명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낮죠. 그렇지만 80대 이상은 우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연령군 분표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40대, 60대 이렇게 돼 있어요. 80대는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젊은 편이죠. 평균 수명이 76세 정도고 우리는 83세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대 이상의 인구 구성은 우리가 월등히 많고 또 지금 코로나19 환자의 환자 분표를 봐도 80대 이상에서는 중국보다 우리가 프로포션이 높습니다. 당연히 80대 이상의 인구도 많고 또 감염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80대 이상에서는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는 하지만 특히나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생할 때 80대들이 많이 감염됐거든요. 요양병원에서 늦게 진단이 됐죠. 또 늦게. 빨리 진단됐으면 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발견했을 때는 수십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그중에 80대 고령자들이 많이 속출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보다 치명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드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요양병원에서의 감염 예방 이거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대구, 영국 지역에 많이 나왔지만 수도권이나 여타 지역에도 지금 우리나라 요양병원 많거든요. 치매 환자라든지 고령화되면서 요양병원은 많은데 하여튼 추가적인 고령자, 사망자를 예방하고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을 집중, 감염 예방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